이탈리아 브랜드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스피커를 만들거나 명품 의류를 만들거나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브랜드는 소너스 파베르의 과르네리 오마주라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일단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페라리까지는 아니고 약간 마세라티가 현상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중형, 작은 보통의 크기의 북셀프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ATC20이 있었고요. 약간 넓은 약 8, 9평의 전용 룸에 흡은까지 된 곳에서 주로 사용했던 소감인 약 한 5, 6년 전에 사용했던 내용을 다시 소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말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제품인 걸 떠나서 단순히 디자인만 이뻐가지고 실물에 실망감이 높은 오디오도 많거든요. 오디오뿐만 아니라. 근데 이 과르네리 오마주는 디자인도 좋은데 실제 만듦색까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점에서 저 역시도 디자인을 우선순위를 잘 안 두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저로서도 보고 있으면 참 흐뭇하다,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곳에, 뒷면 저런 부분들이 철제로 되어 있고 굉장히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스탠드와 그릴에 줄무늬가 가 있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고요. 일단 추천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부셋 V이고 높은 전용 스탠드를 기본으로 세팅하는 타입입니다. 소리 성향이 바이올린 하나에 몰빵을 했다라고 봐도 되는 정도로 극과 극의 사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하나는 정말 최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스피커들 중에서는 바이올린 가장 좋았습니다. 추천작능은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이고 소판적 현황인 쪽이고 성악까지 조금 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첼로가 좋은 듯 안 좋은 듯 약간 애매했어요. 어떤 곡이냐에 따라서 조금 첼로의 경우는 호불호가 좀 크게 나뉜 그런 타입이고요. 매칭이 결국에는 스카닝이 사용이 돼서 그런지 이 원목을 사용한 이러한 구조 때문인지 매칭이 약간 어렵다. 당신은 좀 웜프를 제가 좀 약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크레리나 모프스나 힘으로 좀 다스리는 웜프에서도 좀 안 됐고 네임류는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약간 특이한 안우르는 애들 넣어주면 좀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그 경우에서도 좀 별로였고요. 확실히 스카닝 5인치는 확실히 좀 맺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은 하이엔드 디자인이고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만듦새까지 최상입니다. 추천층은 그래서 멋진 디자인을 중시하시는 분들 진짜 잘 만든 어떤 조각품 같은 걸 소유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오히려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서브로 사용하면서 바이올린 장르를 좀 많이 들었거나 실제 바이올린 악기의 소리 특성을 이해하고 계셔서 그것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출시년은 뭐 1990년부터 약간 2000년도 초반까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리뷰 들어가 보면은 참 일단은 멋진 디자인 때문에 저도 반해서 구입했는데 저는 멋진 디자인을 우선시 두지 않아요. 디자인이 우수한 케이스들은 보통 소리가 좀 약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 내에서는 늘 그래 왔거든요. 그렇지만 과르넬을 이용하시는 늘 궁금했고 좀 백화현상이 있고 그러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어서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구입을 한번 했었습니다. 일단 만드는 방식 자체도 약간 독특해서 42개의 나무 원목 조각을 사용합니다. 보통 스피커에는 원목을 사용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원목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게 되면 이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원목을 말려서 화공량품이 없이 접착제에서 도장 그리고 마무리까지 천연 유기체 같은 친환경 소재만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쓴 것도 당연히 백화현상이 있어서 그 덕에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이 점이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름다운 스피커에 백화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원목에서 습도가 살짝 올라왔는데 위쪽에 코팅이 좀 반짝반짝한 코팅이 들어갔거든요. 그 코팅 안에 갇혀서 수분이 못 나와서 거기에서 저런 세월에 의해서 말리면서 약간 하얗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중시하는 분들은 백화현상이 있는 걸 피하시는 게 좋겠지만 되게 막 대놓고 전면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러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닌 이상 과르넬 오마주 자체의 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가성빛게 쓰실 분으로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원목을 사용한다는 것은 스피커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원목을 가장 많이 다뤘던 소너스 파베르조차 저런 실수가 나타나는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 요즘에 온 기종들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는데 옛날만큼 많이 팔리지도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목을 좀 최소한으로 아마 다루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을 거예요. 친한 건 조금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에스타가 사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리뷰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전문가 매체에서도 사용이 됐고 개인 매체에서도 그런 게 보이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에소타 T33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에소타 R이 약간 더 크거든요. 에소텍보다. 제가 볼 때 에소텍 레벨이에요. 에소텍을 근데 뒤에다가 이제 특주라고 하는데 특주도 마그넷 저렇게 작은 걸로 봐서는 에소텍이거나 에소텍보다 아랫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뒤쪽에 또 나무를 또 깎아가지고 저 뒷부분에 원래 약간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약간의 큰 원목으로 뭘 또 깎아서 붙여놨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 에소타가 아니다. 에소타라고 보시고 에소타 들어간 유닛만 해도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익스트리머와 같은 이 동사의 상급기종 같은 경우는 이 고정나는 3개의 베풀면 있잖아요. 이 플레이트 부분, 그 부분이 3개 들어가고 우퍼가 태어나 스카닝 4H가 들어갑니다. 5.5인치에 약간 구경이 작은데 이 스카닝 우퍼 구동하기 상당히 어려운 편이에요. 베리트 오디오 같은 경우는 스카닝 쓰면서도 엄청나게 어려운 정도까지 아닌 타입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하신 것 같은데 이 케이스는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오히려 구동이 좀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서 아 참 좋은 앰프로 확실하게 잘 찾아서 좋은 앰프와 좋은 매칭을 찾아서 잘 두드려주면 어떤 가능성이 엿보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앰프를 좋은 걸 많이 밀어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구동이 좀 어려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온딩 포스트도 금속제로 바이오아이어링 지원하고 이 뒷부분에 저 철판도 굉장히 두껍고 이 포트 있잖아요. 포트도 종이로 된 기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 다 금속제로 되어 있어서 정말 잘 만들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내부 사진 출처 밑에 적어놨는데요. 에폭시 내부 앱, 네트워크 되게 간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떨림 없애려고 나름대로 겉부분만 살짝 얇은 정도로 에폭시를 도포한 정도로 나름대로 하이엔드 스피커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내 외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탠드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의 스탠드들이 북세프 같은 경우는 60cm 전후에서 끝나는데 지금 제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높이를 재지 않았습니다만 70cm가 살짝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70에서 75cm 스피커 올려놓고 나면 거의 트위터 위치가 90에서 100cm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큼 높은 의사가 아니고 전 대부분 거의 미드우퍼가 두기보다 살짝 높은 정도 세팅이 되는 스피커거든요. 이걸 애초에 소나스파베르가 좀 의도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역이 강한 고역, 중고역 위주의 스피커인데 저역이 좀 약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뒤쪽이 저역 우퍼 쪽으로 맞췄는데도 좀 그런 후면 포트를 갖고 있는데도 약간 그런 그렇기 때문에 무대감 자체가 약간 성스럽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높고 넓은 약간 성악 같은 거 들을 때 되게 좋은 듯한 그러한 스타일의 스테이징 위치, 높낮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좋은 부분이 가격대가 그래도 절대 싼 스피커가 아니에요. 중고로 100화 있으면 300에서 350, 없으면 350에서 400 정도 가는 그런 스피커인데 이런 스피커, 그 금액의 인조 대리석으로 된 나름대로 잘 만든 전용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못해도 한 3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 해서 생각하면 나름대로 은근 가성비가 있다라는 판단에 저도 구입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릴부터 이 스탠드의 앞쪽까지도 이 고무줄로 된 팽팽한 이런 타입의 신축성 있는 소재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또 오래되면은 사가요. 이게 그래서 늘어집니다. 그러면은 땡겨가지고 다시 묶어주면 되거든요, 풀러서. 근데 그 고무줄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것만 가지고 수입사 가지고 하면 굉장히 수입사나 수리장 가면 많은 돈 부르고 하는데요. 이거 배낭령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끈 보이시나요? 이거 중에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가서 저 줄 파는데 가가지고 하나 그 올 두께감만 맞는 거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잡아주고 뺑뺑하게 다시 조여주면은 고무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경화되기 때문에 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줄이 늘어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고무줄의 고무 텐션이 약해지면서 늘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실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대체품으로도 충분히 최소한의 손적으로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는 말씀 대부분 약간 넓은 곳에서의 평가이기 때문에 저역에서는 확실히 굉장히 허전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당시에. 높은 느낌도 상당히 좋았었고. 보면 볼수록 이뻤고. 소리 부분에서 바이올린에서만큼은 정말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줬다. 정말 좋았다. 하지만 그 외 장르가 애매한데 그 외 장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준수합니다. 제가 주로 평가하는 거에서라고 본다라고 하면 B에서 A 정도 되는 준수한 소리를 내주는데 바이올린 들었을 때 진짜 압도적인 소리를 들려주다 보니까 타 장르나 사이즈가 편성이 커지는 데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보다 실제로 들리는 소리의 품질보다 더 나쁘게 느껴져요. 방금 전에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웬만한 소리를 들려줘도 되게 별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캐치하고 들었는데도 조금 타 장르에서는 왜 이렇게 별로지? 앰프가 그런가? 앰프 올려주기 힘든데 나름대로 이것도 바꿔줘보고 저것도 바꿔줘보고 크렐도 매겨가지고 했는데도 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느 정도 쓰다가 약간 포기를 했던 그런 스피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TC 20하고 나란히 사용을 했었고 전혀 다른 성향이죠. 중고역대의 정말 매력적인 바이올린을 잘하는 스피커가 소노스 파벨 과르네리 오마주가 되었고요. 첼로를 굉장히 북세프 중에선 첼로를 굉장히 잘하는 ATC 20. 요 비슷한 듯 또 사뭇 다른 특징적인 개성적인 이런 스피커들은 세월이 지나도 기억 속에 내리 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래 2000년도, 2010년, 2013년 이때쯤에 이제 과르네리 오마주 에볼루션이라고 신형 제품이 나왔는데 사실 뭐 들어본 적이 없네요. 비추포인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이 좋지만 다른 장르에서는 큰 게 돼가지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앰프 좋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다른 반응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독 중심의 높은 스탠드에 의해서 무대를 올려다보는 느낌이 있으니까 스탠드의 높이 가지고 좀 어느 정도의 또 다른 조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큰 포인트인데 극화 현상이 있는 케이스는 의외로 좀 아쉽기도 하고요. 약점은 고성능 램프로 매칭을 해서 결국에는 좋은 램프로 과르네리 오마주의 올라운더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한번 커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됐을 것 같고요. 높은 전용 스탠드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좀 듣는 것도 좀 길게 판단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넓은 공간에서 좀 비추드리고 싶고 브리티스 사운드처럼 약간 편안한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별로일 것 같고요. 깊고 우수한 저역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별로일 것 같습니다. 중고 시세는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예쁜 스피커고 여전히 기억에 명료하게 남아있는 스피커입니다. 오디오 오디오 주간 평가 등급을 말씀드립니다.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형 북셀프 블루 저의 평가는 A입니다. B를 줄까 A를 줄까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B 썼다가 A로 고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현재 갖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리뷰한 게 아닌 한 5년 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한 리뷰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